우물 밖에 없고 바로 갑시다 알고 있죠? 여기 그 클리너 뒤에 있는 가스통 만 이렇게 톡톡톡만 뿜뿜 근데 금방 죽는다 톡톡 뿜 톡톡 뿜 톡톡 뿜 잘가요 앞장써라 소드 이분 아프다 그래도 이분 그래도 아프다 이쪽인데 어떻게 저기나 오 야야야야 파이어 아프다 님들 뱀 뱀 뱀 뱀 진짜 경쾌한 나도 좀 해주지 맑고 경쾌한 여기 보급 좀 하고 갑시다 맑고 경쾌한 복파름 이런 리스톡 안해도 되겠네 우리는 방법을 сколько 타창 많은 것ים 써야지 아니다아니다 누가가서ста 우리는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나 와 불탈네 뻥 나 landlords 나무 상자가 멀쩡하다 진짜 신기해 파괴불능 오브젝트 크흐 키야 아 참 그거 안 방패 들고 저기 계단 오르잖아 계단 안 올라진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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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템 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나 안 올라가신 줄 알았어 에너지바 에너지바 하나 먹어보자 자 성대 나옵니다 앙크작 앙크작 4명 퐁 퐁 네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퐁 나쁜 놈 문 열려라 깎고 또 뭐해 어떻게 해 내 터렛이 좀 쏴주길 바랬는데 이 터렛 다시 재춘 못하잖아 헐 어떻게 해 내가 이걸 들테니 머머를 하시게 으으으으 퐁 싫은데 안 해 안 해 퐁 퐁 퐁 박수 쳐드림 퐁 자 인커밍 엔커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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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자마자 어우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발전기 와 이거 되게 나 몰랐어 나는 이거 나 처음맞아 봤어 우와 개쩐다 우와 개아프네 이거 파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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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GTA 보는 것 같다 피카츄 전기생산 치.. 치돌이 아님 치돌이 및 피카츄 전기생산 크흫 거의 뭐 치돌이급인데 되게 아프네 저거 아니 근데 솔직히 여기 이거는 이건 좀 별로다 저희들의 방편이 뚫리기 마련 너희들의 방편이 뚫리기 마련 터지기 전에 죽여드림 터지기 전에 죽여드림 저쪽에 가면 뭐 있을까? 한번 가볼까? 빨리 갔다올게 빨리 갔다옴 내려주지 않게 어 뭐 있다 루팅 있다 오 파란색 파템 파템 나옴 달려 달려 무빙 파템 나옴 달려와 파템 나옴 혼자서 고생해라 치읍 파템 나옴 개이득 오 예 파템 나옴 엠 그렇게 아프진 않다 얘들도 보스가 아프지 보스도 별로 안아픈데 아프잖아 뭐야 아 막 장거리가 무서운거지 아프진 않나? 인정? 근데 래피트파이어가 높으니까 뭐 그게 아픈거지 뭐 엥? 아니냐? 짐꾼 수고해 빨리와 빨리 자 이제 막아주구요 막기 좋구요 박수 쳐줘야지 박수 버튼 뭔지 몰라 너무 신경 안써 우리 어? 대처 아니다 해본소리 이쪽입니다 설마 지금 불 꺼지는거 뭐 대처라고 안 몰라 들킴 잠만 내가 연거 아니야? 헐 뭐래? 자전거 문을 보스 인 커밍 아니 그게 아니라 리스톡 리스톡 보스 인 커밍 에? 쟤 쏘고싶어 쟤 그 잘난 얼굴 좀 여기서 안보이는군 대밋 아 고역에서 이제 적이 나옵니다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더라? 그쪽 그니까 여기서는 맞는데 여기 지하인가 위층인가 기억이 안나와 둘다 지하인지 여기인지 기억이 안나 아 아 아 이 자리가 제일 좋으라고 혼자 왔는데 이 자리가 제일 좋으라고 혼자 왔는데 이 자리가 제일 꿀이었어 어 진짜 그건 인정합니다 그 자리가 진짜 좋았어 솔플할때는 자 이제 클리너 증비로 나옵니다 자 이제 클리너 증비로 나옵니다 자 이제 클리너 증비로 나옵니다 살아남아보세요 살아남아보세요 링 커밍 갓잉 것들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열심히 수고해지시고있습니다 우리가 문화 청규직 방 που 들어 layers 자 이쪽입니다 아유 늦었다 그럼 스킬 devot應 저 테이큰이라는 사람 템 엄청 좋은가 본데? 어 그런거 같음 노랑노랑한거 같은데? 저기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 포스직 나옵니다 대가리 연사 준비 으응 수류탄 어 나 아프당 으응 우와 사거리 보소 사거리가 개쩌 사거리 개쩌다 사거리 보소 이분 오우야 오우야 이분 사거리 보소 오우야 이분 사거리 보소 어 끝났네 끝 에이 초록초록하다 야 그래도 가방에 파랑파랑한거 나왔으니까 됐지 뭐 예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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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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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피고공 존나 귀엽다 하단시 피고공 드론 기하 어휴 여기까지 너말도 여기까지 저분 마이크 들리시나? 한국분이신데? 그러게요 마이크 어떻게 쓴다고?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차 노을 밖에 없었죠?